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손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One Korea, 저는 다른 말로도 Greater Korea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Greater Korea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한국을 바로 세우고 One Korea를 위한 재반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늘은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One Korea를 위한 경제 비전과 원칙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 논문은 아홉 곡지입니다 저는 첫 번째 자유민주입니다 저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한 듯 합니다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시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고 저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더 많이 신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는 오늘날 인류가 번역을 누리게 된 두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한국에서는 최고의 자원인 사람이 누구나 높은 자리의 사람이 시장경제에 따라서 배분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경제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과거에 특권적 내지는 독점적 정보를 부두둑하게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그에 따른 부정과 부패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또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털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보되지 못해 기회의 균동, 과정의 공정, 배분의 공평이 무너진다면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성장동력은 잠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고 정부가 답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자율과 자치를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였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공화화라고 여깁니다 특히나 저는 저희 개인적 철학으로 공화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공화주의를 제창합니다 경제운용의 틀도 그간에 따라잡기 위해서 앞서가기 고의회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혁신주도형으로 구조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그렇게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이 되려면 높은 위험 높은 보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가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기독권의 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관계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워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신의 성과가 혁신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기업과 정신과 혁신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은 좋은 경쟁에서 길러집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자리일수록 좋은 인재일수록 치열한 경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올라가야 되고 큰 부가가치가 낮은 곳에서는 없는 낮은 곳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묶어 살 수 있는 시가 돼야 되는데 위에는 기독권 시장이 되고 있고 아래에는 나쁜 경쟁 시장 레이스 투 더 바텀 시장이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위한 직무 시장이 형성되고 또 이를 위해서 노사가 공생하는 한국형 노사관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으로서 기본 복지는 필수적입니다 갈등과 불평등을 줄여 성장의 폭과 지속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복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만 두수현상이나 잘못된 모랄 해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북통일이 되면 독일에서 보다시피 복지 비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복지를 생산적으로 작동하도록 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앞으로 로봇이 발달되기 때문에 유니버설 베이스 인컴 시스템 기본 복지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현재 자본주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문제를 제대로 파괴되는데 현대 자본주의는 금융 자본가 또는 최고 경영자 이분들은 사실은 대리인들입니다 이 대리인들의 탐욕에 의한 대리인 자본주의가 돼서 자본주의의 근본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가슴으로 인간을 중시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인해 자본주의 내지 상생자본주의를 모색하고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